자기에게 맞는 옷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시공성라이터 스텔라장입니다. 어쿠스틱 좀 아는 사람들의 기탈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손님 저희 모시고 어쿠스틱 타임즈 진행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왜 자꾸 나를 두고 멀리 가 가난한 내 마음이 가 네, 저희가 맨날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이 기탈 리뷰 이랬는데 하다 보니까 오늘 저희가 정말 이례적으로 여성 게스트분을 모시고 저희가 어쿠스틱 타임즈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싱어송라이터 스텔라장 모시고 같이 리뷰를 진행을 해 볼 건데요. 오늘 공교롭게도 어떤 촉이 통했는지 명험 씨가 거의 지금 스텔라 씨와 비슷한 색감의 복색을 하고 오셨는데 어쩜 이렇게 밝기의 채도 차이가 많이 나고 같은 갈색인데 어쩜 이렇게 화사하고 칙칙하고 보는 재미가... 나가고 나서 보자 그렇습니다. 요즘 정말 핫한 싱어송라이터 시군 활동도 정말 완성이 하고 계시고 저는 얼마 전에 이제 또 유열의 스케치북에서 6개국으로 뜨거운 안녕 부르는 거 보고 맞죠. 저도 맞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 그랬거든요. 진짜 그리고 나서 엄청 관심이 생겨서 찾아봤는데 가수입니다. 네. 어쿠스틱 타임즈에서 볼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뻐했었죠. 그리고 사람들이 야 스텔라장 나온대 하니까 야 너네 섭외력이 장난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저희에게 해주실 정도로 정말 귀한 손님 오늘 모시고 같이 리뷰로 진행하게 됐는데요. 어 명음씨는 원래 잘 알고 계셨죠? 네. 저는 처음 나오셨을 때부터 알고 계셨어요. 아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데뷔하신지가 꽤 되셨어요. 네. 제가 싱글을 낸 지는 지금 거의 한 4년 5년 된 거 같아요. 그렇죠. 연차가 사실 상당히 되신 중견 가수이신데 아니 근데 제가 2년 동안 거의 활동 없이 그냥 싱글만 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데뷔를 2016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 예전에 거기도 나오시지 않았나요? 뇌생남 아 네. 그게 작년? 네. 작년 4월? 그것도 봤고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런 것 때문에 안 그래도 워낙에 뭐 그냥 싱글송라이터로서의 실력도 워낙 좋으시고 노래도 좋지만 그런 뭐 뇌생남 이런 데 나오는 어떤 그런 특이한 이력과 스펙 때문에 또 더더욱 화제가 됐었던 그런 아티스트이신데 저희가 오늘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6개 국어 이런 거에 대한 이슈가 되게 크게 됐었는데 프랑스로 어렸을 때 유학을 가셨다고 들었어요. 네. 2004년? 2004년에 제가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프랑스로 이제 유학을 갔어요. 근데 어쩌다가 프랑스로 가시게 되셨어요? 그게 이제 저희 어머니의 친구분께서 프랑스에서 이제 살고 계셨는데 한번 보내려면 보내라. 보내보든가. 네. 굉장히 쿨한 프랑스 유학이군요. 네. 그래서 엄마가 너 갈래? 혀준아. 이러면서 그냥 간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프랑스에 간 건 어머니 친구분이 계셨기 때문에 프랑스로 갔다. 그러니까 그 친구분이 독일에 계셨으면 저는 독일로 가는 거고 독일로 가는 거고 멕시코에 계셨으면 멕시코로 가는 거고 네. 그런 거죠. 가장 그래도 제일 처음 유학을 갔던 어머니 친구분이 계셨던 가장 근간이 되는 프랑스어로 프랑스어로 우리 버즈비 어쿠스틱 타임즈 식구들에게 간단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스펙테터의 보수비 어쿠스틱 타임즈 저는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는 이 인터뷰와 이 인터뷰의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와우 좋습니다. 이거 적어주시고 하셔야 돼요. 해석 못 하시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제2외국어를 불어를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를 불어를 해서. 진짜 안 어울린다. 저 불어 경시대에도 나가고 그랬었어요. 오 진짜로? 다 까먹었지만. 네.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외국어를 구사를 하셨는데 제가 되게 궁금한 게 사실 그렇게 어렸을 때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나가셨으면 사실 그 언어생활에 그런 강력한 언어들을 사실 흡수하게 되는 건 중고등학교 시절이잖아요. 근데 그 시기를 한국어를 안 쓰시고 나가서 프랑스어를 쓰시면서 생활을 하셨을 텐데 지금 사실 스텔라씨 노래를 들어보면 가사들이 굉장히 찰진 가사들이 많거든요. 저는 버려진 개처럼 서러웠다 해서 난 처음에 듣다가 정말 진짜 그 어제 차이구를 제가 처음 듣다가 노래 정말 세련되고 좋다 하는데 버려진 개처럼 서러웠다 해서 약간 귀가 한번 깜짝 놀래고 너 이 새끼야 이거 나가도 돼요? 네? 저희는 어떻게 아니니까 상관없어요. 네. 욕하셔도 돼요. 아까 부르셨잖아요. 아니 저는 삐처리가 되는 줄 알았죠. 아유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저희는 거기 확대해서 보낼 수도 있어요. 인터넷 방송. 네. 상관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삐처리하면 더 심한 욕으로 알아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가 얘기해드릴 게 그 버려진 개처럼 서러웠네 그 부분을 찝으신 게 저 되게 좀 어? 했던 게 거기가 원래 더 심한 욕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제일 심한 욕이었는데 이제 이거는 안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필터링을 거쳐서 버려진 개로 순화. 아 버려진 개로. 순화를. 그 순화하기 전엔 버려진 개새끼? 아니요. 아니야. 더 더욱 순화? 아예 간. 아예 더 간. 네. 저쪽 세계에. 그거를 필터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9금을 받으셨어요. 결국에는? 원래 아니었는데 이게 그 딱 어제 차이구만 나왔을 때는 그냥 한 2년 동안 그냥 잠잠하게 전체 이용가로 있었는데 컬러스 앨범에 이게 수록곡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한 번 심의 받으면서 에이 그때 이제 딱지가 이렇게 딱 붙는 바람에 저를 검색하면은 이제 데뷔곡이 뜨잖아요. 그러면 19금. 데뷔곡이 19금이야. 데뷔곡이 너 이 새끼야 막 fucking yes. 근데 저 그 곡 이후에 한 번도 19금 받은 적이 없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약간. 아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이슈가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가 돼서 좀 갱신해 보려고요. 더 심한 걸로 한 번. 더 심한 걸로. 네. 이완 그렇게. 좋은 거 같아요. 저도 되게 좋은 거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질문이 뭐였냐면 사실 그런 되게 어떤 찰진 언어생활을 네. 여기 중고등학교 생활 여기서 하지 않으셨는데 외국에 있으면서 그런 언어생활을 도대체 어디서 하셨는지 아니면 복귀하신 다음에 급하게 습득을 하신 건지 아니면 불어로도 그런 언어생활을 하시고 사셨던 건지 제가 그 지금도 사실 불어로 가사를 거의 안 쓰거든요. 그게 그 글 쓰는 거는 한국말이 제일 편해요. 아직까지도. 제가 어렸을 때만 책을 열심히 읽어가지고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막 말 위주로만 잘했지. 불어를. 글 쓰는 거는 그렇게까지 막 재능이 있거나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책도 잘 안 읽고 하다 보니까 글 실력은 사실 불어보다는 한국말이 아직까지도 좀 낫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계속 한국 분들도 많이 만나기도 했고. 그리고 또 나쁜 거는 제일 빨리 배운다고. 그렇죠. 네. 여기서 우리 이제 프랑스 한국인 커뮤니티의 문제점과 아니 그분들이 다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런 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언어생활에 소스가 부족한 환경에서도 나쁜 것은 빨리 받아들인다는. 근데 저 한 가지만 좀 해명하고 가자면 저는 평상시에 굉장히 바른말, 고운말을 생활화하려고. 아 그러실 것 같아요. 평상시에 그렇게 하시고 이제 음악에 내재된 것들을 이렇게 다 쏟아내시는. 되게 욕도 바르게 하시는 느낌이에요. 음악 또박또박하게 막 귀에 막 탁탁. 욕을 하시는데. 굉장히 바르는 욕 같은 느낌.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짓궂아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불어와 각종 외국어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봤는데 그러면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빅뱅이라는 그룹이 한창 인기가 많았는데 지금도 물론 많지만 그때 제가 그분들의 데뷔 다큐 같은 걸 봤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서 와 나는 YG에 가야겠다. YG에 가야겠다. 굉장히 디테일한 꿈을. 나는 랩으로 한국을 평정하겠다 이러면서. 그래서 랩을. 그래서 이제 사실 힙합 장르를 기반으로 한 아이돌 그룹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음악을 듣다가 이제 점점 약간 리얼 힙합으로 약간 빠져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막 막 슈프림팀 이런 분들 음악 많이 듣고 하다가 이제 대학교를 이제 들어가는데 프랑스에 이제 입시 제도가 뭔가 좀 특이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그랑제코를 들어가기 위해서 프렛바라는 2년짜리 입시반을 거쳐서 갔어요. 근데 그 2년이 너무 힘들고 막 심적으로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하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방구석에 쳐박아뒀던 이제 기타가 눈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때 막 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조금씩 취향도 바뀌게 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진짜 스케치북을 열심히 봤어요. 그래서 스케치북을 거의 약간 광신도처럼 다 막 모아놓고 보고 뭐 영상 같은 거 짜릿 같은 거 나오면 다 모으고 그리고 이제 토이 앨범 이런 거 엄청 열심히 듣고 근데 거기에 직접 출연하셔서 그렇게 나가게 되는 게 엄청 감격이었겠다. 정말 진짜 네. 정말 좋으셨겠네요. 정말 좋았어요. 참 재밌는 스토리네요. 사실 그러면 그때 방구석에 쳐박아놓은 기타가 없었다면 지금 힙합 여전사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 기타로 사실 그 감성이 순화되지 않았다면 뭐 야 이 새끼야 정도는 뭐 1도 아닌 지금 그렇지 계속 Fiere theme rieson Strl 그리고 지금 랩 실력이 지금 이제야 좀 뭔가 이해가 되네요. 어 이해가 되네요. 어쿠스틱한 반주에다가 랩을 쏟아내시는데 전 진짜 아까 깜짝 놀랬거든요. 우리가 지금 레코딩을 미리 해놨잖아요. 저 어제 차이고 진짜 이 스튜디오 라이브로 보고 완전 정말 너무 감동을 해서 대단한 랩 실력으로 여러분들 오늘 장성의 가장 끝 부분에 보게 되시게 될 겁니다. 거기만 Psein glauben 이 새끼 하면 다 나와요 저는 B 없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리버브 거기다가 더 많이 들 glo 이거를 이게 클린 버전이 있긴 있거든요 아 클린 버전이요? 근데 클린 버전으로 부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게 그 카타르시스가 없다고 그래야 되나? 그렇죠.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맛에 또 이렇게 듣게 되는 곡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맛을 마지막에 라이브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리뷰를 진행해 볼게요 사실 저희가 너무 재밌다 보니까 지금 리뷰는 뒷전이고 뭐 기타 지금 뭐 야마이 어쿠스 기타 CSF3M 2018년 3월에 탑기어였습니다 이게 지금 정수씨가 찍히실 것 같아요 이름 보려고 이게 사실은 이미 저희가 다 그때 스펙이랑 이런 것들을 해놨기 때문에 오늘 점수를 주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고요 오늘 그냥 스텔라씨의 또 한줄평이나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는 그런 차원에서 리바이벌을 좀 해 볼 건데요 이게 3월 7일 날에 명홈씨가 야마가 또 한 번 불을 질렀구나 9.5 주시고 저는 GS를 잡았네요 9 이렇게 드렸었어요 9.5였잖아요 만점이 10점인가요? 네네 근데 10점 만점 기원은 거의 안 나옵니다 9.5면 거의 완전 최상위의 별 5개? 네 연장원 같은 느낌 네 지금 할인가가 69만 9천원 권소가가 87만 5천원 스텔라 장에 지금 할인은 뭘 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인이요? 그냥 매장에 오셔서 기타를 사시면 할인 그럼 87만 5천원에 사는 분은 어떤 분들이에요? 그거는 나는 나는 깎아주는 게 너무 싫으니까 난 무조건 제 값을 주고 사겠다 니네가 깎아줘도 나는 돈을 내고야 말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87만 5천원에 사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CSF3M을 메인으로 쓰고 계십니다 예전에도 사실 야마에 다른 기타들 많이 받아 쓰셨다고 했는데 A3M도 쓰셨고 네 그리고 트랜스 어쿠스틱 LS 모델 작은 것도 쓰셨고 네 근데 그중에 가장 좀 사이즈적으로는 몸에 제일 편하게 잘 맞는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만큼 사이즈가 작아요 이거 94cm 전장 가지고 있습니다 94cm 전장에 무게를 저희가 이거 예전에 달았을 때는 1.57kg짜리를 달았는데 이건 그거랑 뽑기가 다른 모델이기 때문에 무게 다를 거거든요 네 이거 저희가 스텔라씨한테 무게를 달아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59를 써주셨어요 이거 100g 안짝으로 맞춰주시면 1.49에서 1.69 안에 나오면 저희가 기프티콘으로 맛있는 간식을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 네 40g 차이로 300g에 참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치킨이나 이런 것들 기프티콘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펙 마저 살펴볼게요 쉐입은 컴팩트 스몰 포크 네 탑에 솔리드 시티카스 플러스 탑 사용되어 있고요 치코판에 네 돌려서 보겠습니다 솔리드 마호관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피니쉬는 글로스 피니쉬 적용되어 있고요 4개는 나토 사용되어 있네요 빤딱빤딱한 색감 보실 수가 있습니다 헤드머신에는 다이캐스트 크롬 헤드머신 다시 앞으로 돌려서 네 유레아 레진 너트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너트 너비는 42.9768mm 네 그래서 43mm 정도로 그냥 기본적인 스트로크하기 딱 좋은 사이즈 가지고 있습니다 지판에 로즈우드 사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케일은 이게 596.9mm 이게 597mm 완전 쇼스케일이죠 23.5인치입니다 카렛은 20프레까지 있고요 픽업은 SRT 제로 임팩트 피해자 픽업 사용이 되어 있어서 이따 픽업 사운드까지 같이 모니터를 해 볼 거에요 브릿진 로즈우드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CSF1이 바디가 그냥 마호간이었고요 이거는 솔리드 마호간로 조금 스펙업이 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일러의 GS 시리즈가 100만원대 초반대쯤에서 사실 굉장한 퀄리티를 보여줬었는데 야마하가 그거를 거의 할인가 기준 7, 80만원대 가격으로 거의 퀄리티 잡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엄청 점수를 많이 드렸던 그런 모델이죠 이게 사이즈가 사실 제가 저희는 덩치가 좀 크잖아요 제가 안으면 정말 작아보여요 우클렐레 같거든요 명칭으로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아우 우클렐레네 뭐 거의 네 되게 작아요 저한테는 엄청 작아서 스텔라씨한테는 지금 딱 맞죠 그렇죠 이 정도가 테구가 작으신 분들이 들었을 때 이 정도로 아주 밸런스가 좋은 느낌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텔라씨 예전에 저기 그 큰 드레드넛 기타 같은 걸 했을 때 너무 약간 기타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은 모양이라서 그게 되게 싫었다고 네 그게 무대에서 봤을 때 특히나 무대에 섰을 때 앉아서 그냥 집에서 혼자 영상 찍고 이럴 때는 괜찮은데 이게 스트랩을 어떻게 매도 불편한 상태 있잖아요 짧게 매면 짧게 맨 대로 이상하고 길게 매면 길게 맨 대로 불편하고 그래서 이게 특히나 팔이 이쪽 이렇게 올라가게 되잖아요 바디가 크니까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러면은 이게 올라간 걸 내리기 위해서 내리면 넥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면 넥이 올라간 거를 이렇게 상충하려면은 손이 또 이렇게 막 많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에는 턱바디처럼 이렇게 이렇게 지는 거지 점점 점점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기타가 걸어다니는 수준이어가지고 그래서 항상 사이즈가 정말 적당한 사이즈 몸에 맞는 적당한 사이즈를 차는 게 이제 중요한 거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바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스트로크 사운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피크 스트로크부터요 네 대응 자글자글하고 우리가 잘 만들었어요 네 미니 기타에서 원하는 그런 감성들이 잘 묻어나 있죠 그리고 사실 피크 스트로크를 잘 안 치신다고 해요 그래서 스텔라장 시그니처인 손 스트로크 사운드 잠깐 모니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똑같은 거 쳐볼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아르페조 네 핑거 사운드 핑거 사운드 네 핑거 사운드 네 네 좋네요 네 좋네요 이게 핑거가 사실 패턴이 굉장히 단순하지 않은데 아까 노래하시면서 이거 핑거 패턴 계속 하시는데 무슨 약간 기회를 보는 것 같은 그런 퀴즘이 있어요? 제가 심지어 이거 이게 아이고 네네네 곡 앞부분인데 이거를 처음 만들었을 때 그 약간 주법이 야매잖아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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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리핑거스가 원래 이게 이게 아니고 그죠 네 버스트 인 더 윈드 이거 이거여야 되는데 네 제가 그거를 제 맘대로 치니까 네 오히려 약간 세션분들이 어 너 그거 왜 그렇게 치냐고 되게 카피를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패턴 자체가 약간 네 좀 다르니까 구조적으로 다르니까 네 좋은데? 좋아요 그래서 더 좋습니다 네 야매 쓰리핑거링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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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믿을 때 여기에 되게 풍성한 사운드들이 잘 전달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사이즈가 작지만 응 이게 힘이 있는 사운드를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리고 원래 사운드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 이번엔 손스트로크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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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야매 쓰리핑걸이 하하하하 하이 살짝만 올려서 들어볼까요? 톤 좀 잡을게요 네 좋아요 정말 여기다가 보컬 딱 얹으면 바로 이제 그 기타 어쿠스틱 기타와 보컬에 아주 잘 어울리는 밸런스를 딱 예상하시는 그런 사운드가 나오죠 들어보면 되겠죠 그렇죠 바로 들어보면 되겠죠 어 여러분들 지금 사실 스테라씨가 되게 어루만지는 듯한 그런 사운드 모니터를 해주셨는데 감성적인 약간 그런 사운드 이 기타의 다른 좀 모습을 좀 알고 싶으시면은 우리 3월달 기억하시면 명엄씨가 우클렐레에 때려채는 모습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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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여기다가 보컬을 얹은 아이고 아이고 스튜디오 라이브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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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이고 아이고 one way to go 숨을 한 번 가다듬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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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을 한 번 가라 들 거 아이고 Na,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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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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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na,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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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na na na,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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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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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llow the stars, one day you will find your wa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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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산과 골짜기 지나 거센 강물을 건너서 지금 난 어디 있을까 혹시 이 길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 발걸음이 자꾸 무거워져 But I gotta go, I gotta go I go, 뒤도 돌아보지 않고 I go, my way to go 숨을 한 번 가다듬고 I go, I go, 뒤도 돌아보지 않고 I go, my way to go 숨을 한 번 가다듬고 I go, I go Na,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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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go Na,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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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go 나,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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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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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으로 가는 사람 없어요 없어요 처음입니다 저희 두 곡 녹음했는데 두 곡을 두 번에 끝냈어요 이거 한 곡, 이거 한 곡 이렇게 해갖고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후보 정도 거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냥 그 여러분들이 집중하셨으면 좋겠는 찰진 가사에다 리버브를 좀 더 많이 넣어서 공감감을 주는 식으로 편집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진짜 휘파람 세션 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진짜 저는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휘파람 알겠습니다 휘파람 세션 충격적인 장기를 갖고 계세요 어떤 유년기를 보냈을지 예상이 안되는 분이죠 제가 휘파람에 얽힌 별거 아닌 사연이 있는데 제가 휘파람을 불 줄 모르던 시기가 분명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이제 휘파람을 너무 불고 싶으니까 이제 막 별 방법을 다 찾아본 거예요 먼저 이렇게 들이마시면 좀 더 쉽다 그래서 이렇게 들이마시면서 내는 휘파람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 하면서 이제 휘파람을 잘 불게 되니까 그때 저의 노력하는 모습을 보신 아버지께서 네가 그 노력으로 뭘 하면 뭘 해도 되겠다고 했어요 그렇군요 엄청 노력하셨답니다 휘파람을 너무 열심히 불거든요 뭘 어떻게 하는 그 노력을 도대체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집에서 계속 휘파람만 나지도 않으니까 막 휘파람만 이러면서 있었죠 뭔가를 꽂히면 진짜 정말 정신 못 차리고 거기다가 뭔가 쏟아붓는 그런 느낌이신 거 같은데 근데 오래 안 가요 그게 문제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머리가 좀 좋으신 거 같아요 언어 쪽도 그렇고 그러니까 오래 안 가는데 그걸 잘할 수 있다는 거는 한 방에 딱 집중을 잘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머리가 좋다는 얘기죠 아버지가 그 노력으로 뭘 해도 성공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다 했죠 그걸 갖고 그 노력을 여기저기다가 다 여기저기다가 다 했어요 다 때려붙고 다니시느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잡타한 걸 다 잘하게 되신 네 스텔라 상의 달인 찍은 거 같아요 대단한 스튜디오 라이브 듣고 오셨고요 자 어 저희가 지금 이 기타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사실 아티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한 거 같은데 여기서 이제 기타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한번 이 기타에 대한 그 연주자적인 어떤 감상평이라든가 이 기타가 다른 기타보다 더 좋았던 거 원래 예전에 아이바네즈 유저셨다면서요 네 네 아이바네즈에 아마 단종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10년 전에 그게 그 어쿠스틱인데 일단 픽업이 다 달려있긴 해요 근데 그게 특이했던 게 막 픽업에 캐논도 달 수 있는 그런 픽업이 있었어요 네네네네 그리고 제가 그거를 계속 방치하고 관리를 안 해가지고 고장이 났고 근데도 무대에서 그것만큼 약간 예쁘게 보이는 기타가 없어가지고 픽업을 달아가지고 썼었는데 그거보다 일단 이건 소리가 훨씬 좋아요 네 소리가 일단 더 좋고 네 소리가 훨씬 좋고 그리고 바디가 저는 항상 그 보면은 에드시런이 기타를 칠 때는 기타가 진짜 작아 보이는데 저는 약간 제가 쳤을 때도 그런 그림이 나기를 바랬거든요 근데 제가 치면은 아무리 보통 그냥 아 이 바디는 여성분들이 치시기에 좋고 좀 작아요 라는 기타를 들고 와도 저한테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게 지금 약간 사이즈가 제일 적당하지 않나 싶고 그래서 딱 왔을 때 그 이제 그 세모난 박스에다가 이제 그 포장돼서 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초가방처럼 딱 왔을 때 어 얘는 기타만 왔나? 케이스가 안 온 줄 알았어요 너무 작아서 사이즈가 네 그래서 딱 기타만 있는 줄 알았는데 까보니까 또 케이스가 있고 그래서 아 이거는 진짜 조그만 기타구나 그래서 이제 막 치기 시작했는데 쳐보니까 또 소리는 조그만 기타가 네 그렇죠 생긴 거랑 다르게 되게 좀 울림이 괜찮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엄청 고득점을 받은 건 사실 그 포인트였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원래 작은 바디가 사실 그렇게 좋은 소리가 안 나거든요 네 근데 이건 소리가 되게 좋았죠 그래서 소리가 뭔가 소리만 들었을 때는 되게 큰 바디일 것 같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일단 넥도 뭔가 잡았을 때 딱 손가락 안 아프게 편하기도 하고 제가 원래도 기타 그 꽂아서 쓸 때 톤이나 볼륨 같은 걸 잘 안 만져요 나하고 비슷한데? 응 투꼽같이 네 네 네 그래서 오 뭔가 얘는 거의 맞춤형이다 이제 여기다 이름만 박아놓으면 되겠다 그렇잖아요 맞춤형이다 이렇게 악기에 대한 평가를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이 CSF는 스텔라장 맞춤 기타 같은 느낌이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뭐 오늘 명음씨 그러면 제가 한줄평 들어보고 싶은 거는 명음씨가 그때 후들어 때렸던 그때 그 사운드와 오늘 스텔라씨가 좀 이렇게 감성적인 연주를 해주셨던 게 이 기타에 대한 인사이 많이 다르잖아요 네 다르죠 이렇게 보컬에 얹었을 때 사운드에 대한 평가를 한줄평으로 내린다면 음 제가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메인으로 쓰고 있는 게 이제 LL16 이잖아요 네 LL16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렇게 크게 뭔가를 이렇게 내놓는 느낌이고 네 그렇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컬을 받쳐주기에 되게 좋은 어 뭐랄까 깔릴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소리를 갖고 있지 않나 자기 주장이 별로 강하지 않나 네 맞아요 그런 소리를 갖고 있지 않나 그리고 사이즈 말 그대로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제가 안으면 너무 작아서 사실 저한테는 잘 안 맞는 기타지만 지금 딱 그림이 좋잖아요 네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했던 그 인트로가 자기한테 맞는 옷을 찾는 건 어려운 일이다 라고 했었어요 그죠 자기한테 딱 맞는 옷을 지금 입은 느낌이 있지 않나 네 그렇습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자기에게 잘 어울리는 옷과 그런 어떤 밸런스를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걸 저기에다 했을 때 안 만들때는 어떤 느낌이 나는지 오늘 그 반대의 모습을 잘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저는 약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진짜 그 초밥을 딱 먹으면은 그 밥과 회가 있잖아요 이걸 샤리와 네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샤리가 양이 굉장히 적은데 딱 이 생선 맛을 느끼기엔 딱 좋은 느낌이 있잖아요 이게 약간 양이 적은 샤리 같다 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입에 쫙 풀어지는 그 느낌인데 부담스럽지 않고 대신에 이 위에 재료를 딱 살려주는 정도의 느낌으로 제가 보컬 얹어서 딱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보컬 얹어서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사운드라는 평가를 내리고 싶네요 자 CSF 3M 모델 같이 쭉 보셨고요 그러면은 한 줄평 마지막으로 우리 스텔라씨가 정리해서 한 문장으로 주시겠습니다 아 네 저는 일단 이거는 사이즈가 제일 큰 장점인 것 같기 때문에 네 스몰 이즈 뷰티풀로 가겠습니다 아 스몰 이즈 뷰티풀 네 작은 것이 예쁘다 아름답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자 뷰티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희 마지막 번외편으로 상품 하나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이 스텔라장씨가 있죠 세상에 팔매를 하지 않는 이거 판매하지 않는데 이 모든 것에 휘파람을 하루종일 부는 그 집착으로 네 이 스트랩도 스스로 커스터마이징을 하셨는데 이게 뭐 리본 저기 만드는 만드는 회사에서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옛날 리본을 공수해서 파는 그런 빈티지 리본 샵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인터넷에 있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걸로 기타 스트랩을 만들고 싶은데 만들어도 되냐 그랬더니 이게 그냥 리본으로만 만들 수는 없고 기타 스트랩 제작자한테 보내야 그걸 만들 수가 있다 원하는 혹시 원하면 자기네가 스트랩 제작자를 한 명 소개를 해주겠다 소개를 받았어요 그분도 미국에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이 리본으로 스트랩을 만들고 싶은데 가능하겠냐 그랬더니 어 만들 수 있다 몇 야드를 나한테 보내라 음 그래서 이제 이 리본을 2야드 정도를 저희 집으로 배송을 안 시키고 그 제작자분한테 배송을 시켜서 그 제작자분은 그 리본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거 끝부분 이거랑 그 뒤에 이거 백킹 머티리얼이랑 어떤 걸로 하겠냐 근데 이거 저는 나일론으로 하고 싶었는데 이게 까만색이랑 회색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얀 걸로 해달라고 그래서 그분이 또 하얀 거를 주문을 하셔가지고 제작을 해서 한국으로 붙여주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집착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리본과 원하는 재질로 여러 군데다 주물러갖고 이렇게 주문해서 일로 보내서 만들어갖고 일로 돌아오는 거의 한 달 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에게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이런 스트랩을 스트랩의 전시한테 잘못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되게 약간 지구 끝까지 쫓아갈 것 같아요 버려진 개같이 괴롭힘을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충격적인 가사가 일품인 어제 차이고 라는 노래 사실 19금이 아니었지만 19금이 되는 바람에 다시 한 번 사실 왜 19금인지 잘 모르겠어요 잘 들어보면 모두 알 거예요 대부분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격 STO 라이브를 마무리로 오늘 들라장신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텔라 장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마지막 인사가 있는데요 저희가 요즘 유튜브 채널을 또 활성화를 하고 있어서 제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 이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버즈비TV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버즈비TV 네 어쿠스틱 타임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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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구 5 4 5 5 어제 자이고 또 술을 마시고 안 가던 클럽에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또 사이좋은 척 놀며 또 날리고 있는 힘 다 빠지고 집에 와서 쓰린 속을 달래면 네 연락 기다리고 니가 뭔데? 대체 니가 뭔데? 나를 자고 물자 같은 너랑 만나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여자 니가 나만 한 여자 다시 만날 것 같냐 세상 누가 나랑 같냐 이별에도 예의라는 게 존재해 문자 하나로 몇 년을 정리하는 너 So lame and grey 이 새끼야 솔직히 나 아직 너 좋아해 근데 날 위해서 꼭 독해지도록 할게 쓰레기 같은 놈 진작 버릴 걸 그랬어 친구들이 놀지 말할 때 들을 걸 애써 질질 끌면서 썩은 연애했어 이제 낙몽에서 깼으니 잘 까 you fucking asshole 더 늦어버리기 전에 버려줘서 땡큐 똥 짜는 갔으니 I'm good I'm fine I'm fine 혹시 이 노래를 듣고 있다면 딱 하나만 부탁하자면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기다리고 있는 거 알아도 아니면 몰라도 가깝거나 혹은 먼 미래에서라도 다신 연락하지 말아줘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기다리고 있는 거 알아도 아니면 몰라도 가깝거나 혹은 먼 미래에서라도 다신 연락하지 말아줘 어제 차이고 또 술을 마시고 안 가던 클럽에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또 사이죠 적 놀며 더 난리고 있는 힘 다 빠지고 집에 와서 쓰린 속을 달래면 연락 기다리고 어제 차이고 또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